첫 번째 뉴스는 코로나가 상당히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진정 국면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명이 채 안 되게 나오고 있죠. 확진자 수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사실 저도 잠깐 밖에 좀 있었습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다니시던데. 계절적으로 또 지금 너무 좋은 계절이라서. 그렇죠. 날씨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소비를, 이연됐던 소비를 다시 하는 움직임.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보복 소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보복 소비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질병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타의에 의해서 소비를 못하게 되어 있다가 그 상황이 해결이 되면 한꺼번에 소비가 확 몰려버리는. 에이, 내 그동안 참은 걸. 꾹 참았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한 2주간에 걸쳐서 강남에 있는 대표적인 모 백화점 얘기했겠죠. 강남 신세계도 가보고 또 여주에 있는 아웃렛몰도 갔거든요. 주말에요? 네. 성묘 갔다 오는 길에 잠깐 들려도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아웃렛몰 같은 데는 이게 밀폐된 공간이 아니잖아. 좀 열려 있죠. 열려 있죠.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그리고 아웃렛몰에 한 번 가면 만 원, 2만 원씩 사러 가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야외로 한 번 나가서. 애들 것도 사는 거군요. 그래요. 거기가 일단은 내가 볼 때 이현수요라고 할까. 비교적 거기 보면 해외 유명 브랜드들도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다 또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 주니까. 유명 브랜드 몇 군데, 구찌라든지 혹은 프라다, 버버리 이런 데들은 쭉 줄을 서 있더라고요. 줄도 서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물론 그 줄 서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매장 내 손님들을 컨트롤해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매장들은 그렇게 동일하게 해도 그만큼 고가권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복 소비라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긴 해외여행도 요즘 못 가니까. 못 가니까. 면세점 같은 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소비가 좀 는다. 실제로 회복 중이 백화점 매출 같은 걸 보니까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롯데백화점이 마이너스 28.7, 30%, 34. 그러니까 롯데, 현대, 신세계가 다 30% 내외의 감소폭을 보였거든요. 매출 기준으로. 작년 3월에 비해서. 올해 3월까지. 그런데 4월 둘째 주까지 보니까 이게 다 10% 안쪽 부분까지 감소폭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년 4월 둘째 주까지 비해서 줄긴 줄었는데 3월에는 30% 내외로 줄었던 게 4월 둘째 주에는 8% 혹은 백화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10% 내외 정도로 급격히 감소폭이 줄고 있다는 거고 특별히 야외 활동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강공원에 있는 GS25 점포 10곳 매출을 따져보니까 작년 이맘부터 휴일 매출에 3.4배가 됐대요. 3.4배요? 늘었다는 거예요. 300%? 네. 그러니까 이 계절이 이르다 보니까 한꺼번에 확 몰려버리는 거죠. 참았던 걸. 그래서 얼음컷 매출. 이게 뭐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음료수 같은 거 따라서. 27배가 늘었다고 그러고. 맥주 16배. 돗자리 31배. 믿어지지가 안 돼. 이렇게 많이 믿나? 작년에도 그렇게 안 갔나? 김밥 도시락은 7.8배나 뛰었다. 작년에 아무래도 날씨가 좀 안 좋았는데요.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외에도 서울에 서울 어떻게 보면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숲이라는 경유선 숲길 이런 쪽에도 이른바 집콕 생활이 너무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애들한테도 시달리고 부부들 간에도 뭐 좀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 나가자. 저희 권순우 기자도 웃고 있는데 권순우 기자도 맨날 페이스북 거니까 주문하면 어디 가더라고 보니까 사람 없는데 골라서 가긴 가드만. 사실 저번 주인가 펜션 잠깐 갔다 왔는데요. 펜션이 예약이 꽉 차가고 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가로수길에 가보면 애플스토어가 있는데 여기가 지난달 15일 문을 닫았다가 거의 35일 만에 지난주 말에 문을 열었거든요. 사람들이 엄청 몰렸다는 거죠. 아, 그래요? 애플스토어에 35일 동안 문을 닫아 놓고 쇼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만들고 그런 상황이고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11일에 광동성의 광조의 최고급 쇼핑몰인 타이구 후유에 위치한 에르메스 플래그십 스토어가 두 달 동안 폐쇄가 됐다가 문을 열었는데 얼마가 팔렸냐. 하루에 32억 원을 집어넣고. 한 매장에서? 네. 다이아몬드도 살짝 박혀 있는 수억 원대 가죽 가방도 팔리고 이런 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리 보복 소비. 그런데 이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비교적 고가권. 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유층은 소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못하고? 네. 못하니까. 또 기본적으로 여행 수요가 많이 없어져요. 예를 들면 이럴 때 좀 있으면 연휴 오잖아요. 예약을 해서 갈래도 갈 데가 없어. 동남아를 가겠어요. 유럽을 가겠어요. 미국을. 가면 14일 격리인데. 그거 하다가 와야 되는데 여기서 또 14일 또.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을 사고 이런 데 이 연속에 폭발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정부도 고민 고민하다가 5월 5일까지 사회적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이거 연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다음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말부터 이제 다음 주 주중반일부터 이제 뭐 노동절이다. 또 석업한 시인이다. 그렇죠? 어쩌면 어린이날. 그러니까 월요일, 그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루 쉬면은 한 일주일 쉬어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다음 주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때 또 제2차 이 무슨 감염. 이게 또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 주가지수도 보면 1,400대까지 빠진 게 이제 거의 2천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도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버무려지면서 어떤 소비가 급격하게 회복되는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중국과 한국이 거의 도드라지게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은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만 하더러 사망자가 4만 명 넘어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한국이 먼저 조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큰 타격을 받았던 경제권부터 좀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 내수 소비제 이쪽으로 살짝 관심 좀 가져올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라임 사태.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던 라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바 배드뱅크라는 걸 만들어서 금융사들이 모여서 단기적으로 뭘 또 해결하는 모양이죠? 배드뱅크라는 게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우리가 통상 배드뱅크라고 그러는데 SPC처럼 뭔가 특수 목적이 있는. 그렇죠. 일단 출자를 해서 그 자산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그 목적만을 위한 금융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배드뱅크긴 한데 자산 운영사 스타일의 배드뱅크는 저도 처음 들어봤고 이번에 처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라임 자산 운영이 자산 운영사라고 해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데다가 현재. 거기다가 이제 뉴스만 틀면 나오는 청하당 행정관 얘기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리고 김 회장한테 돈 나가고 이런 것들도 사실 상호관리 차원에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간에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현 경영진이나 현 임직원들한테 이거 맞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이제 감독원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라임 자산 운영은 자산 운영사 등록을 취소하고 모든 부실 라임 펀드를 새로 신설되는 자산 운영사에 넘겨서 최선을 다해서 회수하는 데만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건데 라임 자산 운영이 갖고 있는 펀드들이 있는데 펀드 중에서도 정상 펀드는 정상 펀드니까 기존에 하던 주식 운영 펀드 이런 거 말고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무슨 플루토, FID, ERO, 테디스 이런 거 예를 들면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체 한 거라든지 사모사체라든지 또 해외무역금융법을 사기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회수 거의 힘든 상황에서 난이도가 있는 운영인데 이걸 현 경영진에 맡긴다는 게 어렵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배드뱅크를 하려면 자본금 출자에서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겠어요? 어디가 만들어요? 여기 판매해서 책임이 있는 판매사, 은행, 증권사 이런 데서 돈을 내겠죠. 그래서 우리은행 신금투, 신한은행, 대신증권, 메르스종금증권, 신영증권, 하나은행, KB증권, 부산은행, 한투증권, 삼성증권 이게 거의 대부분이네. KM증권, 경남은행, 유한타증권, NH증권, 미래세대우, 농협은행, 산업은행, 한화투자증권. 물론 은행과 증권에 따라서 3,500억대 판대도 있고 12억대 판대도 있으니까 이 비율대로 아마 자공금 출자할 것 같아요. 책임 소재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기존에 있는 운용 인력 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출염해서 여기로 옮겨서 운용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자산운용업계에 큰 변화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자공금 출자까지 해서 배드뱅크 새로운 형태의 자산운용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될 정도니까 나머지 사모자산운용회사에 돈을 누가 줄까. 그래서 최근에 동학개미운동이 이런 게 벌어진 것도 주식이 싸져서 주식 사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아예 운용사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운용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돈을 주고 내 자산을 대신 운용해달라고 하는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 왜? 여지까지 10년, 20년 동안 운용을 잘한 것도 아니고 이런 한 해 걸러 한 번씩 사고치지. 그런데 수수료는 꼬박꼬박 대간단 말이에요. 마이너스나도 운용보수는 1%씩 대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직접 하지. 이런 게 아마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를 만드는데 기여한 거 아닌가 싶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개인투자단에서 인터넷 세계, 또 디지털 콘텐츠가 워낙에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정보라든지 지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생긴 거예요. 저희와 같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해도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거는 그냥 내 돈을 일방적으로 맡겨버리는 건데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나가면서 나 스스로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폭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그런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시키는 우리 3프로티비나 경제심과 함께에도 참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잘 가이드를 하고 또 이쪽 저쪽 다른 면도 다 보여드리고. 그런데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무슨 탁 콕 콕 집어서 이걸 사십시오.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수수료만 아끼는 거지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 맡기는 거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실행에 옮기는 연습도 해보시고 결국은 그런 시도가 이번에 좀 잘 성공해서. 그런데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날도 3천억 원 이상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왔거든요. 주로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사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에서 산 거를 외국인이 비교적 고점에서 다시 사는 어떤 이런 매매 패턴을 보고 물론 승부라는 표현도 그렇고 어쨌든 뭐가 이게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단에 굉장히 지혜로운 투자자들의 비중이 많이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고버스에 가장 많이 투자가 돼 있다. 지금이요? 네. 고버스 아시죠? 고버기? 네. 그런데 인버스. 이 부분도 또 명암이 좀 엇갈리는 얘기. 물론 오늘부로 또 주가가 빠지면 그분들이 또 수익이 납니다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변화에 한가운데 우리가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 아직 도망간 사람들 못 잡았죠? 아 그 스타 김봉현 회장하고 이종필 부사장? 못 잡았어요. 참나. 하여튼 저도 그래서 직접 합니다.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원래 정프로는 처음부터 직접 했잖아요. 저는 뭐 제 돈 누구한테 맡기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한진이 경영권 문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락된 줄 알았죠? 일단락됐는데 그래서 졌잖아요. 강성호 폰드라든지 부사장 반도건설이 삼자연합이 졌단 말이에요. 주총회 딱 끝나고 그래서 조은태 회장 유임하고 조은태 회장 측이 이겨버렸는데 현재 4월 1일 기준으로 이 양쪽의 지분률을 보니까 조은태 회장 측이 41.30이고 이 삼자연합이 40.75예요. 41.30 대 42.75. 합치면 거의 한 84%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주총 때 보니까 국민연금이 3% 가까이 2.9%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주식은 주요 주주들 그러니까 매매가 비교적 원활하거나 자유롭지 않을 수 있는 주요 주들이 84%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도 2.9% 갖고 있으니까 사실 시중에 유동 물량이라는 게 대충 한 10% 좀 넘게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한쪽에서 조금만 사면 지난주 금요일날 거의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10만 원이 넘어가버렸어요. 이 악세장에 사실 이게 한진칼 주식 갖고 있었던 분들은 대박이 난 거지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강성호 펀드라는 펀드 KCGI가 뭐 하는 펀드죠? 행동주의 펀드라고. 행동주의 펀드라는 건 뭐냐면 소유 구조의 불합리성이라든지 또 현재 경영진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만 바꾸면 바꿔내면 주주가치가 올라갑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기가 이 펀드밍이 와가지고 사실 한진칼은 무슨 한진칼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 밑에 계열사들,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계열사들의 어떤 자산가치라든지 기업가치 같은 게 올라가면 한진칼이 올라가는 그 구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어떻게 됐냐 이거지. 대한항공은. 완전 망했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항공산업 지원 안 하면 생사가 지금 갈린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그리고 저도 아는 많은 파일러트라든지 기장들이 있는데 지금 거의 휴직상태예요. 휴직상태. 안 뜨니까.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 밸류에이션이 맞는가? 그러면 행동주의 펀드가 애초에 목표했던 바를 주주가치의 고향이라는 바를 만약에 경영권을 갖는다고 해도 이게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10만 9,500원인데 지난 주말 총가가 지난 주말에만 28.82%가 올랐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럴만도 한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물량들이 84% 이상 잠겨 있는 상태에서 삼자연합이 계속 장래에서 사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한진칼 주식의 장래가 어떻게 될 건지가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행동주의 토종 행동주의 펀드가 재벌그룹 홀딩컴퍼니에 대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매수 사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전에도 한두 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무의에 그치거나 이 행동주의 펀드가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대충 아시는 것처럼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의 엘리어 펀드라든지 이런 게 하다가 그냥 쫓겨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행동주의를 기치를 건 이 KCGI 펀드가 이걸 어떻게 잘 마무리해서 이 투자자들도 가치를 올리고 교영도 잘하고 이런 데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주가로만 놓고 보면 그런 시나리오를 어떻게 써갈지가 참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유통주식주가 급격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막 들어가는 개인투자단에서의 손실. 물론 이게 주가가 지금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런 얘기 있잖아요. 증시에. 재료에 우선하는 게 수급이다.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 이런 얘기 있죠. 유통물량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사기 시작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과연 그 기업 가치를 보양시키겠다고 한 그 취지에는 맞는가. 이런 상태로 가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될 주가 수준까지 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또 권순우 기자께서 이 한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되면 사실 둘 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상속세 이런 것도 내야 되는데 주가가 이 정도 계속 올라와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는 한 가지 절차가 남은 거예요. 상속세든 둘 다 누군가 팔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팔아서 현금화해야지 상속세를 내죠.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담보 가치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있어주면. 있어주면.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냐 이거죠. 본질 기업 가치라는 게 있는데. 저는 뭐 안 들어갑니다. 저도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정부도 또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안 들어가요. 저는 지금 현재 풀 매수 상태입니다. 그러면. 풀이에요. 풀이라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고. 저는 항상 풀이에요. 늘 풀입니다. 그러면 뉴스 3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우리 권순 기자 만나러 갈 건데. 권순 기자가 오늘은 또 웹툰 얘기. 또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해 주신다고 하네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